뒤에서 광수가 다 썼어 우리는. 아니 근데 그 형 풍선 감아 놓은 거 괜찮은 거예요? 아 진짜. 아니 그 얍삽이로 그렇게. 이 광수 테이프를 감았다고? 풍선에? 어. 걔는 그런 짓을 왜 하는 거지? 그런 짓을 해요 걔는. 풍선에다가 이렇게 테이프 감는 게 어딨냐? 어? 여기 숨어. 야. 야. 안 들어. 여기 숨어. 야. 안 들어. 야. 안 들어. 야. 야 저거 안 터져. 야 저거 안 터져. 뭐야 뭐야. 야 저거 안 터져. 뭐야 여기 숨어 있었어. 아 저거 죽일까 그냥 내가. 아니 저거 안 되겠다 너. 여기 숨어. 나 저거 내가 가서. 야 진짜 나빠. 그러면. 일로. 일로 쫓아 우리가 밑에서 쫓을게. 오케이. 풍선이 저 상태니까 쟤를 제압하고. 풍선을 손으로 하면 안 되니까. 풍선 빈 고구리 있잖아. 오케이. 거기 이렇게 대고 싸. 여기로 갈게 우리가. 알겠지? 오케이 알았어. 잡어 일단 저거 잡아야겠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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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부상 입었어. 광수 여기 있다. 어디? 광수 여기 있다. 광수 여기 있잖아. 광수 여기 있잖아. 아 저기 있네. 잠깐만. 야야 기어 간다. 광수 여기 있다. 광수 여기 있어. 광수 여기 있어. 2층에. 어? 2층에? 2층에 숨어있을게요. 여기 있어 광수 지금. 2층에 있어. 계단에 계단에. 형 우리 일로와. 뒤로와 형. 아니 뒤로와. 왜? 야 야. 형 뒤로와 다 쥐어. 형 뒤로 오니까 왜 안 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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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진짜. 어? 야 솔직히 한 3개 가지고. 어? 잘하는거죠? 아니 그래도 형 종봉 1위를 쏘면 어떻게 해. 종봉아! 어? 여기요. 이리 와봐. 어디. 문 열려있어. 어디 어디. 여기요. 문을 일단 앞장 쓸게요. 아래로 몰아. 위에라는 거 아니지? 어딨어? 저 위에 있는 것 같아. 저 위에 올라갔어? 아 진짜 요. 위에 올라갔어? 아 진짜 요.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요. 어? 아 진짜 요.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요. 어? 쐈어? 왜 나를 쏴? 내가 쐈어. 아 저를 왜 쏴? 그냥 그냥 쐈어. 그냥 겨냥해본 거 아니야. 그러면 안 되지. 그냥 겨냥한 거 아니야. 야 이거 뭐. 야 이거 뭐. 너 덜렀어 아웃. 너 아웃. 너 아웃. 아니 왜 저래요. 방금 아웃 쓰자니까 왜. 그게 아니라. 나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 터뜨렸잖아. 아니 왜 나를. 야 이렇게 했는데 네가 왜 나 터뜨려. 너 아웃이야. 그럼 이걸 물기 좀 약간 이상해. 아니 이걸 미쳤는데 진짜. 아니 뭐가 Elly야. 나 진짜가 아니라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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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. 아니 여기 어디. 어디 저거. 아니여 어디있는 여기 아니야. 위에. 여기 있는 거야. 위에 있는 거야 위에. 야 저 내려와서 붙자 그냥. 끝났어 어차피 광수야. 그냥 끝내. 형 공 돌잖아. 멍춘아! 형 공 돌잖아. 멍춘아! 우리 뒤에서 위로 쏘기는 어려워요. 하지만 위에서. 아래에 있는 적들의 등이 보여요. 탁공이다. 하지마 형 하지마. 그래 아니 그걸 이제 알았어? 야 주스라고. 아 저 얌생이. 얌생이가니 형만 모르는 거야. 아 진짜 한번 해보자. 와 오늘 진짜 한번 해보자. 아 오늘 우승한다 진짜. 너무 긴 싸움이다. 혼자라서 외롭지만. 그만큼 더 유리한 점도 있지. 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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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 진짜 느낌이야 진짜 느낌이야. 큰 사고 치고. 큰 사고 치고. 아 저기 있네. 어디.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. 저기가 있어 저기. 일로 와. 아휴. 오케이 방법은 이것뿐이야. 일로 와 일로 와. 와. 야 저 테이프 붙이는 거 봐. 와. 야 그거 뭐야. 최고 발통이야 뭐야. 나 총알도 꽉 차 있고. 나 방어도 돼 있어. 나 방어도 돼 있어. 홍선이 저 상태니까. 쟤를 제압하고. 쟤를 제압하고. 다 먹으면 이것뿐이야. 다 먹으면 이것뿐이야. 자 레이스 종료. 자 여러분 최종 결과가 나왔고요. 1등 팀의 1등에게는 본인 벌칙보를 다 빼거나 아니면 저희가 준비한 작은 상품을 팀원이 나눠 갖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참고로 1등 팀은. 참고로 1등 팀은. 참고로 1등 팀은. 평균 탁두공 14개의 종국 석재. 종국 석재. 14개? 감사합니다. 방법은 이것뿐이야? 아 잠깐만. 아 잠깐만. 아 잠깐만.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여기 여기 여기. 여기. 어 왜? 발로 밟아. 어디야? 어디야? 진짜 저렇게 해봐요. 진짜. 이거 왜 이렇게 안 출 czp. 야 이거 총으로 쏴야지 총으로 터졌어 터졌어 아 나 뭐 이런 놈 다 봤어 아 진짜 이상하다 SBS 옥상을 세 바퀴를 돌았어 내가 말해준 평균 된 거 아니야 내가 말해줬어 내가 말해줬어